여러분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블랙얼 무기인 에레보스를 리뷰했었어요 오늘은 이 블랙얼 무기를 이용해서 아담 스매셔를 잡아볼겁니다 오 마이갓 재밌다 가자 나이샷 터트리고 블랙을 발사 업론드 아니 여러분들 생각보다 아담 스매셔가 해킹이 잘 안걸려요 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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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나이샷 터트리고 도망칩니다 얼마나 아프면 도망치겠네요 다시 발사 오우 자 넘어졌죠 총알 고갈 에잇 어후 아니 총알을 한탄창을 다 썼네요 오마이갓 어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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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ig 또 숙소 해킹 은